월드와이드 K-POP 채널 원 더 K 안녕하세요 원 더 K 시청자 여러분 그림자로 돌아온 KICKS의 루이 황문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저 황문섭이라는 사람의 어떤 기억들 그리고 절 여태까지 음악을 하고 있는 KICKS의 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를 조금 담아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 기억부터 가장 가까운 기억까지 다 담아낸 사진첩 같은 느낌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도 앨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자는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림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밝아질수록 더 어두워지는 그림자의 마음으로 그림자의 주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을 그렸어요 어반자카파의 권순일 씨가 보컬로 도와주셨는데요 이번 라이브 클립은 제가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밴드 음악인데요 같이 연주했던 친구들과 함께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루이의 스페셜 클립 이제 시작합니다 널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걸 할 말이 없진 않지만 내 맘은 앞서가지만 너와 걸어가는 길이 가끔 막히면 너와 걸어가는 길이 가끔 막히면 걸음이 멀곤 하지만 내 맘은 앞서가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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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always be with you I'll always be with you 난 몇 밤 어둠이 두려워 너에게 남고 싶어 깊은 밤이 내 모습을 숨겨둔 너의 눈물 앞에서 가만히 숨죽여서 흘려 우린 슬픔마저 닮아있는 girl 넌 계속 밝아 내가 더 어두워져도 넌 계속 웃었으면 좋겠어 내가 슬퍼져도 넌 그저 너 그대로 내 안에 너 꼭 그래 그대 나의 best friend 적어도 날 위해 행복해야 돼 그렇게 always 널 보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걸 할 말이 없진 않지만 내 맘은 앞서가지만 서둑 너와 걸어가는 길이 가끔 막히면 걸음이 먹곤 하지만 내 맘은 앞서가지는 Gabrielle 탄소 Kane sempre eze teve 마저 정막히 계속 너와 멀어지는 지금도 너를 볼 순 없지만 왠지 길어 오늘 밤도 왠지 오늘따로 떨어지는 빛 마저 정막히 계속 너와 멀어지는 지금도 너를 볼 순 없지만 왠지 길어 오늘 밤도 왠지 오늘따로 떨어지는 빛 마저 정막히 계속 너와 멀어지는 지금도 너를 볼 순 없지만 왠지 길어 오늘 밤도 왠지 오늘따로 떨어지는 빛 마저 정막히 계속 너와 멀어지는 지금도 너를 볼 순 없지만 왠지 길어 오늘 밤도 내가 곁에 있어 너의 발 아래서 너가 기뻐할 때도 없지만 너가 슬퍼할 때도 너와 내가 곁에 있어 너의 발 아래서 너가 기뻐할 때도 없지만 너가 슬퍼할 때도 오늘 밤도 너의 발 아래서 너의 발 아래서 너의 발 아래서 너의 발 아래서 너의 발 아래서